. 알아서 올려? 모르겠다. 허니 모멘트로 딱 올리면 딱 재밌겠다. 그니까요. 아까 그 타차카 삼킬 한 것도 올려야 돼. 존나 웃겼어. 아, 이거 약간 인간고 같은. 어디서 유효를 샀대고. . . 어, 벌써부터. 너는 강해졌다. 됐고요.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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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트겐이니 맞을꺼야 맞아도 되겠지 뭐 아니 나는 다시 살리려고 했는데 한 대 맞았다 저기 파이스 개꿍 오케이 됐어 이 자리 개꿍 아 탑탑탑 올라온다 지금 레페를 탔는가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여기는 당해본 사람만 알아 오 나이스 후회하지 당해본 사람이 있나보다 레펠 타고 서서요 오 쏘 나이스 헐 양아치 오른쪽 사운드 어이구 레펠 타고 서서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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